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잖아. 꺄게, 오늘의 생선을 먹으면 더 맛있을 수도 있다. 물이 소중한 Turner에 애쓰고 먹어야 했는데 목을 한번 더 먹으면 더 맛있어 보겠어요. 잘라줄게요. 다시 한 번 더 먹은 후 루루에 같이 먹어야 된다. 이쪽 평타지 현장은 한쪽 씻고 한쪽 씻고 하는 방식으로 G차 기사님께서 먼저 왼쪽을 열어주세요, 오른쪽을 열어주세요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차를 해주시면 되고 현재는 특별히 일반적인 규격받이 아니고 수출 제품이기 때문에 한쪽 상차를 하실 때 일단 싼 것만 할 수 있도록 미리 줄을 걸어 놓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장님은 다음에 대기하시는 겁니까?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 하셨다는데 어떠셨어요? 아직까지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디 좀 재미있으세요? 어떠세요?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어떤 점이 재미있는지 에피소드 있어요? 이런 점에서도 재미있고 여러 우리 상민의 사장님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도움도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 좋거든요. 이런 점이 재미있어서 이런 점이 재미있어요. 塊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타고 싶고 항상 화려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